최태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영광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기셨구나. TV에서만 보던 분 보니까 설레네요. 저도 피디님 보니까 이렇게 생기셨구나. 반갑습니다. 근데 가끔 여장도 하시던데. 자꾸 이렇게 작가님들이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드시더라고요. 이런 최태성 선생님. 제가 랜선 제자 500만 명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제자로. 누적 수강생 수가. 500만이요? 그런데 그 인터넷 강의를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유료로 해도 엄청나게 버셨을 텐데요. 왜 무료를 고집하고 계세요? 너무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어느 한 학생이 수강을 올렸는데 교육관계 좀 안 좋은 친구였는데 사교육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의지할게요. 그때 내가 그냥 TV 나오면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강의를 찍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모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역사가 지금 이 시기, 이 시대에 쓸모가 있습니까? 너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청춘들이라든지 정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역사 속에 이미 답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정답 보죠. 그렇죠. 뒤에 해설보잖아요. 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낼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한 사람의 고민과 선택과 그 결과를 이미 옛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다 해놨거든요. 똑같은 답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역사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의 1강은 항상 역사는 왜 배우는가? 그렇죠. 구석기가 아니죠. 다들 당황해하시는데 이 강의가 이 시간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1강은 왜 배우는지 왜 우리가 구석기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하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실에 답답한 건 역사를 보면 과거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문제가 많거든요. 너무 많죠. 요즘 참 이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또 대립과 갈등 그 속에서 심지어는 미움과 증오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혐오까지 나오는. 그렇죠. 300년 전에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는 걸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 실록을 보면 사생결단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 이 사실들을 지금 300년 지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학생들 반응이 헐. 그게 싸울 거리야? 그러니까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헐 한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100년 뒤 200년 뒤 우리의 모습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의 우리 모습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러면 이런 미움과 증오와 심지어는 혐오까지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이대로 그냥 간 다음에 후세에 우리 헐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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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제발 좀 우리 앞으로 한 100년의 모습을 보면 지금을 보자. 이런 얘기를 좀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약산 김원봉. 김원봉 선생님 없이 항일운동사를 논하기는 어렵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뭐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현대사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현대사의 첫 번째 페이지는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광복되고 나서 그 전쟁을 겪으신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생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현대사의 첫 번째 페이지가 쓰여진 그 시점에 그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내려두고 지금은 그분들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차곡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갈등하지 말자는 말씀이 들리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원봉 선생님을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 지금도 사실은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함부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네.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반드시 서운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도 성급하다. 그렇죠.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을 쓰셨더라고요. 꿈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그리고 그 롤모델을 역사에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조언하셨던데 우선 최태성 선생님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저는 우당 이혜영 선생의 그 말씀 워딩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제 삶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딱 들은 순간 제 인생이 한 번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이 우당 이혜영 선생이 끊임없이 젊었을 때부터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좀 그 이후의 어떤 삶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동사로서의 꿈은 뭐예요? 저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쪽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역사 사실들, 재미와 의미를 부여해서 전달하는 걸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저는 답이 이미 제 유언은 정해졌습니다. 뭡니까? 유언도 못 주시죠? 진짜 역사 선생님은 다르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우당 이혜영 선생이 이렇게 답을 해요. 일생으로 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일생으로 답하고 싶은 거예요. 초, 중, 고 그리고 성인들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한국사를 좀 무료로 마음껏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중에 눈 감을 때 나도 그래도 일생으로 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준비된 이야기를 한 번 꼭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동사의 꿈입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